반면 위즈팀은 오직 두 야구선수가 프로선수 없이 팔번호를 헤쳐나가야 합니다. 조윤정 프로의 티샷에 위기감을 느낄법도 한대요. 과연 주건선수의 티샷은 어떨지. 기대가 되는데요. 와우. 그린 앞에까지 갔어. 못해먹겠다. 정말 멋진 티샷이 나왔습니다. 그거는 진짜 잊을 수 없는 드라이브샷이었던 것 같습니다. 카메라를 잘 담아주셨길 바라요. 다시는 못 칠 수도 있으니까. 그거 제가 나중에 방송이 나오면 다시 보기로 계속 볼 것 같습니다. 주건선수의 다시 보기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. 주건선수 보고 계시죠? 그야말로 주건선수의 인생 드라이버샷 정말 완벽했습니다. 프로선수가 보기에는 좀 어땠나요? 스윙도 이번에는 리듬도 좋았고요. 아주 가볍게 아크도 크게 편안하게 잘 맞았어요. 정말 멋진 드라이버샷을 보여줬습니다. 정말 인생샷이죠. 2, 30 있겠다. 다시 한번 해보자. 이걸로 가마자.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됐어, 됐어. 최고의 사실 왔어. 진짜 우리 위즈 선수들은 핥고 다 했어, 사실. 바람을 안 해.